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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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모처럼 났으신 게 뭐하고 잡소? 네? 명의 명창 한번 할까요? 그리오. 명의 명창 배웠지? 네. 그럼 해야지. 하면 해야지. 우리 저기 뭐야, 플로라님도 배웠지? 명의 명창? 그리오면 한번 해보세요. 명의 명창 시작. 명의 명창. 풍류당과 가진보사시켜 교분태워합세우고 일등 세약서 통영 통합당 그 천륜 한 장말을 배우고 갈또 북류 남아 성세도 있고 다력도 있어 아름다니 멋도 알고 갈두러지게 갈두러지게 풍류 담아 수백 동호와 각기의 자랑 맹찬 장말 마음만 하여 플랫동강 산을 구경 달재 정산 강도 태백산 낙통강을 구경허고 천라로 지릴 산원 섬진강을 구경허고 천라로 지민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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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허고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은 구경하고 왕십리 청룡이요 태산의 아이 전은 봉금성이라 동남산은 절경산이요 반가항은 말렸누라 무광동은 농만봉이요 청천삭추룩은 매춘세거니 태극장은 미천하금고 사방산세는 지정의 활립 권권단한 중이라 수락산은 폭포수 남한의 서장대 이화정 강순대필군대 세검정 백년종 달 뜨는 영구경 거여가며 멀리서 노려면 거 돌아오세 완전 잘하시네 이게 우리 전체의 힘인지 개개인이 이래 잘하는지는 내가 알 수가 없는디 꼭 집어서 샘플링을 해갖고 내가 하나 시켜볼까? 누가 자진해서 한번 해볼 사람 우리 송강사님 빼고 내가 샘플링 하기 전에 저기 자원봉사자 있으면 어디에 해보시오 꼬미님하고 여기 저기 다혜님 한 번 저는 못 외워 저거 하면 되죠 하사 보면서 4분이 2만 딱히 따라서 꼬미님 아니 저 이거 진짜 못 아니 우리 그러면은 불어머니 나는 여우지도 못 다 여우시였더라 잘하셨죠 회장님은? 저는 이제 조금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럼 회장님은 꼬미님하고 한번 해 봐 네 그렇게 해 고개 다 안전하시고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예 예 작가님이 보지만 하겠습니 선생님 보기가 좀 안 좋긴 하더라구요 이렇게 보니까 저도 자 시작 명인 명창 동류당과 가진 노사 시켜 교훈 태워 앞세우고 그지 1등 세악수 통영갓 방패 전류 만장말을 배우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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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l 굿 여기에 여우시구 경사 도 태백산 낙 한이구 자 경상도가 경상 도 태백산 야 아홉 박에 있어서 경상도 도가 똑 들어져야 돼 경상도 시작 경상 독태백산 박동강을 구영으로 잘한다 전라도 지린 산은 성범진강을 구영으로 잘하는데 쓰고 충청 어항도 개룡산 백마강을 구영으로 좋다 강해도 구월 산은 홍진수 구경으로 신랑은 정우 울산 대동강을 구영으로 잘 쓰고 함경고 백두 산은 동강을 구영으로 아 점 너무 좋다 강홍 도 금강 산은 체류강을 구경하고 동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하고 왕심기 천류강이요 세이 산 대학이 천봉 금성이라 정남산은 천륜산이요 강한강은 말년수라 좋아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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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 정 동만 구강 뒤 동만 솔로 사망 산 가 혜 동만 음리 수락산 폭포수 남한의 서장대 이화정 당춘대 피눈문대 세검정 백년동 달뜬경 구경 기어가며 걸기들 오며 돌아오세 꼬미님 하성이 저음 하성이 너무 이쁘게 안정감 있게 쑥 내려가는데 아주 그냥 안정감이 있으시고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이런 조에 저기가 우리 저기한테 잘 맞네 그리고 우리 저기 회장님은 시김이 아주 그냥 딱 자리를 잡아가네 아주 그 소리답게 하는 그 시김이 아주 좋아요 아주 환상의 컴비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우리 다연님하고 하이디님하고 우리 저기 플로라님 이렇게 셋이 묶어서 한번 해봅시다 명인 명창을 그런 다음에 우리 저기 구로무님은 요리 저기 요리 저기 세 분 있었죠 우리 송강님하고 부원장님하고 오셔 자 시작 명인 시작 명인 명창 풍류랑과 가진 호사 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그러지 1등이 맞지 1등 다시 시작 1등 새 악수 통영관 방패 전륜 한 장마를 가진 호사 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아하 갈도 풍류나마 상세도 있고 그러지 바랩도 있어 아르마리 뭣도 알고 간에서 여기서 아르마리 뭣도 알고 간드러진 바로 나와야 돼 시작 아르마리 시작 아르마리 뭣도 알고 간드러진 풍류 담아 바로 나와야 돼 수백 명 모두 모아 그러지 갓기 찬아 갱찬 장만 허여 갈뚜 강산을 구경 갈지 그러지 경상도 태백산 갈뚜 강산 갈뚜 강을 구경 허고 잘한다 순라도 지리 사는 섬진 강을 구경 허고 그러지 충청 북문도 갈룡산 갈뚜 강을 구경 허고 잘한다 평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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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북 거울산 대동강을 구경허고 그러죠 함경도 함경도 시작 함경도 백두산은 고구마강을 구경허고 강원도 금강산은 세강을 구경허고 경기도 삼각산은 김진강을 구경허고 왕심지 청룡이여 해산대학이 천봉금성이라 동남산은 전련산이요 황강은 신말년수 잘한다 부가고 언헝망봉이요 정천삭주름 대춘세 대권인 대회부장인지 천하 구경허고 사방산세는 지령허요 황강 수락 수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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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락산이야 전부 다 서울권에 있는 거야 수락산 시작 수락산 시작 수락산 수락산 잘하셨어요 아까 첫 팀 보다는 에러는 조금 더 많이 났지만 의외의 다크호스가 다크호스가 아닌 수면위로 딱 떠오른 두각을 나타냅니다 요원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하나는 입도 뻥긋 안 했던 우리 플로라님이 점차 자신감을 가져가는 그 과정이 지금 보이고 있어서 개선된 점이 있어서 그게 참 마음이 부족하고 왜냐하면 플로라님은 자녀분이 미국에서 나와서 한 달 동안을 빠지셨어 그러던 끝이라 천재 같아요 잘하셨어 우리 하이디님이 따로 연습을 좀 하시나봐 괜찮은 목석이 있구만 여러분 이제 우리 남성위원님들은 우리 저기 송강사님 이끌어서 한번 나가보셔 봐 이 명인 명창은 저기가 하셨으면 좋겄다 만약에 두 분이서 한다면 이렇게 두 분이 하면 좋겄네 꼬미님하고 우리 거시기하고 아까 너무 환상의 하모니였어 사운드가 좋았고 그거를 둘이서 합창으로 오고 저기를 하면 좋겄어 흥타령때도 합창으로 한번 더 끼어들어가서 하면 좋겄어 흥타령은 좀 몇이서 앉아서 북을 쳐가면서 주거니 받거냐 할 거예요 자신있는 북도 좀 대고 하는 회원님들은 흥타령 하나씩 덤벼 한 대여섯이서 앉아가지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북도 치면서 하게 그러니까 흥타령 자신있는 거 2지망 3지망에다가 흥타령도 한 개씩 넣어 그리고 저기 아까 명인 명창 둘이 하니까 참 좋다 듣기가 안정감이 있고 좋으니까 다 지금 다 자기 것을 하나씩 짜야 해요 그러면은 이제 명인 명창 세 분이서 우리 헐람은 오시고 여기도 같이 하셔 시작 명인 명창 그 청으로 하셔 시작 명인 명창 풍류당관 해이 가진 노사가 시켜켜 은퇴원 압세후보 일등 새악수 동영관과 강패철룸 안장말을 배우고 해이 갈도 풍류 남아 성세도 있고 하려 업도 있어 아름 알이 뭣도 알고 간드러진 풍류 남아 해이 수백 명 모두 공 투 가 구경 할 쟤 에이 조어 ingen 횃 백산 황동 가 성진방을 구경보고 전라도 지리 사는 성진방을 구경보고 충청 그 왕도 계룡산 백마강을 구경보고 방해로 구월산은 동진수를 구경보고 전라도 자물산 대동강을 구경보고 환경도 백두산은 동만강을 구경보고 방원도 금강산은 세류강을 구경보고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방을 구경보고 왕신리 천룡이요 태산 내 아이 천봉금성이라 동남산은 천련산이요 관강은 말년수라 누가건 농만봉이요 청천삭출은 태춘세건이 세류장인디 천하금고 사방산세는 지정하여 말린 건군 안안중이라 소랑산 벅호수 남한의 서장대 비화정 비화정 방준대 피로운대 새검정 백년동 달 뜨는 명 구경 허여가며 멀리를 오며 놀아보신 백년동 의외로 우리 구르모님도 하셨네 공부를 아 그랬어요? 네 내가 귀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몇 군데는 우리 송강사님한테 끌려가는데 몇 군데 빼놓고는 다 독립적으로 하시는 것 같았어요 조금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몇 군데만 그렇게 하면 2주 동안 송강사라고 그건 그닥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뭐 뭐 괜찮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간에 생각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받았고 절대로 한글자로